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인공조명을 켜놓고자면 뚱뚱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던데 의대와 에인트오번 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인공조명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체지방이 증가해 비만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다고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세 그룹으로 나눈 주에게 각각 하루 12시간, 16시간, 24시간 동안 인공조명을 조인 뒤 5주 동안 관찰한 결과 24시간 동안 빛에 노출된 그룹은 같은 양의 먹이를 먹어도 체지방이 다른 쥐들의 1.5배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빛에 많이 노출되면 섭취한 영양소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어린이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